이런 미켜치기 어떻게 쳐야 할까요? 일단 저라면 여기에 와서 흰 공으로 노란 공 오른쪽 2분의 1을 맞췄을 때 내 공이 어디로 가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마침 2분의 1 두께 맞추면 이 정도에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에서 저기로 가기 위해서는 Q를 이용해 보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장축 비켜치기는 1쿠션 2쿠션에서 3쿠션 오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변화가 심한 편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밖에 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에 맞으려면 제가 봤을 땐 3팁의 회전이 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점은 9시 10분 두께는 1분의 1 쳐보겠습니다 아 이번엔 됐나요? 어 맞았습니다 이런 배치에서 Q스피드를 느리게 치면 2쿠션에서 회전이 너무 많이 먹으면서 반드시 길게 실패합니다 회전을 끝까지 살리려면 약간 빠른 Q스피드로 치는 게 좋습니다 맞나요? 조건희 선수의 첫 번째 챔피언 포인트 당구박사의 프로샷 PBA 챔피언 포인트 첫 번째 수록되어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당구의 진심이라면 당구박사의 DPS 등등 안에서의picious pages 장모도 금요일을 novehone 3시2까지 메뉴는IX에서 위 USD x4 저 querer 한 seperti 가좌 너무 매우 예루 scream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